들어왔네 아 예선 맵이 여러분들 아포 다크 레트로에요? 아니 그럼 나는 그 맵을 블리치를 왜 한 거야? 아 아 나 예선 맵을 아 아포 다크 레트로 좀 빡세게 해야겠어 맵 별로 안 좋은데요? 아 예선 맵 별로 안 좋다 레트로 껴 있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요즘 남들 열심히 맵을 할 때 혼자 즐겁게 공방어택하는 모습 보기 좋더군요 아유 힐링 형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언제 언제 또 아니요 저도 맵을 할 때 맵을 하죠 힐링 형님 아유 힐링 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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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형 저도 그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힐링 형 왜냐면 힐링 형 다시 흡입을 할 때 꾹꾹 도전 이 힐링 형 힘들어 제발 오늘도 맵을 하고 싶은데 진짜로 아유 맵을 하고싶은데 맵을 하고싶은데 진짜로 잘 때려 전투한 날 부른다 내 목숨을 라이브 G 하우스 미니아리 하우스 미니아리 구조폭니다 미니아리 구조폭 미니아리 구조폭 미니아리 구조폭 전투한 날 부른다 G 하우스 가스의 뜻을 받도록 가오가라 가스의 뜻을 받도록 가오가라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가오가라 가스의 뜻을 받도록 명예가 나를 인도하리라 아둠을 위발리 가오가라 명예가 나를 인도하리라 가스의 뜻을 받도록 가스의 뜻을 받도록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아둠을 위발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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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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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 준비 완료 전투에 못마르다 전투 준비를 많이 받았다. 배우필 남나를 인도하리라. 준비가 끝날 바투로. 아, 드디어. 나도 이 털이다. 이 상어 2 아군 전설이 유자주의 전투에 몽말라. 난 이 전투에 몽말라. 나도 이 털이다. 전투 준비를 많이 받았다. 저렴한 이 털이다. 난 이 털이다. 사은지. 전투 준비가 마이. 물을 필요한. 드디어. 공격이 시작하자. ,뿌리! 슬라이드! 아, 지난라! 버스 파이팅 10불, 2불, 1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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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불, 2불, 3불 ㄷㄷ ? ...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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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쥔쥔타 ㄷㄷ 2부에서 계속 됩니다. 야어어어 이거 왜 이겨지지? 이게 왜 이겨지지? 아 본진 다크루총 썰었던 것도 큰 것 같은데 저거 때문에 뭔가 저거가 약간 공격 와야될 때 진짜 밀리든 안 밀리든 아슬아슬할 때 저거 때문에 시간 끈 것 같은데 미니알이 부족합니다 미니알이 부족합니다 파이럿이 더 필요합니다 아 차라리 제발 열한 시워라 진짜 미니알이 부족합니다 카카오톡 왜 이렇게 빨리 와? 4라고 만날 수dır Remember lá 7 수술을 하면ize 벌써 활약한 뒤 1, eventually 무조건 갑니다 어.. 터뜨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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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멀쩡하게 힝힝힝힘 힝힝 히힛 너무 여러개 맞지만 전체를 한 장대에 많이 나야될 것 같더라구요 마산에서 껄 쩍쩍좀 믿는 척 바빡은 사라진 않고 비 bikes 전투가 나를 부른다 정리가 끝났다 하우스 죽을든 이브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격은 시작하자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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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힝힝 정투 준비 운발 어... 히힛 히힛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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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는 툭으로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ㄷㄷ ㅋㅋ 아니... 왜 자꾸 이기는 거야... 아... 나이씨... 아니 나 이기는 게 너무 부담되잖아! 어? 아니 왜... 자꾸 이겨지는 거지? 재욱이 형이 프로리그야... 어! 하시죠 형! 가겠습니다 형! 어! 재욱이 형 가시죠! 제가 갈게요 형! 에버스타 팬님 500개 나나 나인다! 아이요! 우리 또! 아이구야! 에버스타 팬 형이 또 5밖에! 5밖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요! 우리 다우닝 형이... 우리 다우닝 형이 또 고맙습니다! 다우닝 형 감사합니다! 나이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도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 하... 나도 잘 모르겠어... 요즘에... 나도 내가 왜 이기는지 잘 모르겠다리...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락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또 부탁드릴게요! 두렵다... 두렵다... 리플레이 보고 싶다구요? 리플레이요? 아... 근데 레트로는 내가 유리한 줄 알았는데... 뭔가... 뭔가 안 유리한데... 이해로요? 이해로 높아졌어? 아니 여기서 이거 한 번 낚아먹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상대에 저글링 찍어야 돼서... 질러 납박이 되고... 상대가 가난해지긴 했는데... 오버루도 잡았지? 그렇지... 아니...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잘 따라오지? 발질 맞기 빡세했을 것 같은데... 되게 잘 맞았네... 드러워... 드러워... 너무 잘 째졌는데... 근데... 아... 이러면서 완전... 투챔버 해가지고... 그... 패스트하이브... 원래... 애초에... 애초에 패스트하이브 준비했구나... 여기서 이아칸이 하드캐리 했다... 그쵸? 이아칸이 하드캐리해서 해처리 깼어... 포록으로... 원래 이것도 못 깨는건데... 그쵸... 어떻게 봐서... 그냥 뚫어버려... 어... 잘 하지마... 길쭉아... 길쭉아... 제발 잘 하지마... 안되...? 진짜 잘 하는거 안돼... 아니 진짜 저 근데 정말 거짓말 안하고 온라인에서 못할 때 오히려 대회에서 잘했거든요 온라인 잘하면은 늘 못했어 아니 저글링도 많이 찍게 한 거 같은데 이게 갔다가 여기서 그냥 뺏었어야 되는구나 이게 여기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니까 이게 여기서 그냥 뺏으면은 상대방 저글링 할 게 없는데 이거 먹혀버리니까 이게 또 답답해지네 상황이 인구수가 별로 안유리하다 아닌데 무리하 아니다 별로 안유리하다 아닌데 유리한데 20차이면 아 여기서 질러 아 이거 좀 켰다 이거 괜히 박아가지고 아 이거 박았으면 안 됐는데 아 이거 때문에 그렇게 됐나 보다 아니 인구수가 저거가 더 많아 많았네 그쵸 이거는 아니 업그레이드는 또 왜 이렇게 좋아 업그레이드는 2일업이네 아니 뭐지 왜 상황이 왜 이러냐 아까 그 질러 타나 봐온 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뭐 아 아 아 아 아 아 알다가도 모르겠다 치즈직 언제부터 되냐고요 치즈직